혹시 전화하세요? 강상아! 저기요 예,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오정아 맨날 너무 좋은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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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았다는 사람 제가 아닌가요? 근데 제가 그분을 그때만 닮았나요? 응 그 여자애가 나야 이 여자애가 저 애기 이 여자애가 네.. 네.. 왜 나만 여기 있어요 27년짜리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사진 소개하는 사람은 학생들 이건 나예요 닮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요 그렇지 않아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학생 너 미치지 않나세요? 내 이름은 이강산대